정연진사 김영수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. 우리 김영수 가수님께서 여러분께 정말 좋은 대로 인사드리겠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김영수가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그 세월이 강아지로 오래되나요 불타는 누가 섬네 그 자를 챙기면서 사랑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때나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감사합니다. 김영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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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